와 오늘 녹화 당일 체감 온도 마이너스 20도에서 마이너스 35도도 있대 강원 산지 얘는 왜 이렇게 껴있고 왔냐 너 녹화할 때 누가 올게 어? 껴있고 있으래? 맞아 안 똑똑해 그디어 마지막 공룡이 멸종될 날입니다 얘도 빙하시대냐? 야 부산은 그 정도 아니잖아 근데 혹시 어차피 멸종할 거면 내가 멸종 시켜도 돼? 응 아니 어어 각자까지 살 거야 오늘은 추위 버티기 게임 네 오늘은요 여러분 아주 추운 날 이 추운 곳에서 추운 미니게임을 왜! 따뜻한 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아니 생존 연습을 미리 온라인에서부터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차피 아가리 추위 아니야 밖에 나가지 않는 게 맞아 북한기 캠프를 마크에서 하는 거지 밖에 춥던가 말던가 우리는 집에서만 일하는데 근데 집도 추워 진짜 오늘 내가 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집이 좀 춥더라고 오늘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총 4라운드 미니게임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최후의 1인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어 거기서 탈락하면 다음 라운드에서 뭐 점수제 이런 거 없이 그냥 탈락하면 바로 그냥 여기 감옥에 갇힌데요 예? 아 그래요? 안돼! 1라운드에 떨어지면 어떡해 큰일이야 근데 1라운드에 떨어져도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게임할 때는 와가지고 또 아가리 터셔야 돼요 네 맞아 구경은 하셔야 돼요 구경은 네 응 내가 우승해 그래서 1라운드 뭐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까지 하면 우리가 다섯 명이니까 4명 탈락하고 딱 이렇게 마지막 한 명이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에헝 덕계야 근데 얘 진짜 추운 거 같네? 너 방음부스에서 에어컨 틀고 있잖아 야 너 머리카락 위에서 창문 열게 기다려봐 그래?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라 일어나니까 한기가 돌더라고 방에 보일러를 안 틀고 잤더니 어휴 야 너 그 창문 열어도 너도 방음부스잖아 어휴 덜켰네? 그럼 시작해볼까? 온기축구부터 집에 있는 가족들만 춥잖아 잠깐 네 갑시다 얻어붙지 않기 위해서 이게 뭐야 여기 우와 아 설마 이거 나도 그대 갔습니다 의자 어? 1라운드는 두 가지 게임에서 두 게임에서 얻은 점수에 합을 판정한다고 하는데요 아 이거 침대 이거 눕는 거 그거 맞는 거 같아 아 설마 벽에 붙어주세요 잠시만 아 나 정영준 일사 탈락시키려고 계속 때리려고 그랬는데 근처에서 잠깐만 이러면 라더야 네가 조금 저쪽으로 갈래? 조금만 저쪽으로 가라 아 그럴까? 우리 별 모양으로 있었는데 별 모양으로 이렇게? 야 잡둘 1라운드 바로 탈락시켜갖고 제철각 오케이 렛츠고 오 깜짝이야 씨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자 전기장판 뺏기 저기 전기장판이 있는 침대라고 합니다 저기 해가지고 누우면 누운 순서에 따라서 취리를 뭐야 취리를 저기셔서 이거 뭐지? 나 어디 같이 누운 거 같은데? 난 혼자 누운 거 같아 나 근데 처음에 리스폰치 점수만 설정하고 안 누웠어 애가 몇 등이야? 나 몇 등이야? 어 누웠어.. 어 뭐지.. 왜 누가 부셨어? 아 뭐야 뭔 소리야?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공룡이가 이겼어 나이스! 또 하는구나 점수제라서 괜찮네 아니 좀 아까운데 이런 이런 목표는 누구? 야 그러면은 수영, 공룡, 덮개, 잠뜰, 라더 순으로 자리 정하자 아 그래? 원하는 자리 정해 거기 말고 벽에 붙으라고 해 이자람아 아니 그냥 꼴등이 정해줘 어 그럴까? 아 미안합니다 몰랐어요 미안 아니 잠선은 애 모르시면서 진행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진행은 누구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녹화가 만족판이 된다고요 목도리 껴 깨! 추운 날 나도 산 목도리를 둘러봅니다 일본 등과 목도를 가장 많이 누른 사람은 단 남에게 맞으면 목도를 일본 떨어뜨리니 주의하세요 별개다 이거 이거 아 약간 쟁탈전인가 봐 꼬리잡기처럼 먹고 해야 되나 보네 뭔가 오케이 오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나 함정 파놔 이 자식 함정을 왜 파놔 어? 어 뭐야? 어떻게 집어? 어떻게 집어? 어떻게 집어? 몰라 그냥 누르니까 아 그냥 먹은거네 먹는거네 먹는거놔 먹는거 야 개one와 이거 걔 deconst تو itable 제대로 eg réussi Jarina необязестно 야 스연이가 때려라 수연이는 꼴집 야 진짜 너 너무한다 준될 뛰어띵 이제 버티면 돼 버티면 돼 하나밖에 없어! 야야야야야 수연아 니꺼 니꺼 떨궜어! 니꺼 떨궜어 야 쟤네 니도 떨어져 넣게 웅 또있어? 웅 또있어 걱정하지마 하나 없어! 하나밖에 없어 큰일이야! 도망가자! 야 수연아 거 먹어야 돼! 던지고 어 그치 그치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으아아아아아악! 이겼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이겼다~! 뿜. 어? 다음번에 하나도 안 썼대요 이거 머리 쓰는 거 아아악!! 머리 쓰는 건데 바보 그러니까 안 떨어지지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정수가? 와 먹는 거 아니었어! 머리를 쓰는 거야 지렁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 난 아 내가 쓴 건 이런 친구는 안 보이네 이러고 있어 아니 진짜 니가 하나도 없는데 왜 공격을 안 하니 나는 마지막에 한 번 받을 줄 알았지 아니 나 마지막에 누나가 한꺼번에 따르르륵 쓸 건가 보다. 남들 게임 위에 못한 거 티나갖고 일부러 막 안 해줘 지금. 우클릭이 아니고 먹는 거 아니었어. 누가 꼴찌냐 궁금하다 이거. 나는 수연이한테 말해줬거든? 야 수연아 우클릭 가서 써야 돼. 너 손에 있다 이런 그림을 쓰면서 나는 안 썼네. 난 마지막에 쓸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솔직히. 맞아. 근데 일단 난 꼴찌 아닌데? 내가 꼴찌인가 본데? 잘 있어? 얘들아? 그건 봐야지. 그러면 편하게 3인칭 찍으면서 구경하는 거야? 누나 입은 털어야지 근데. 응? 뭐야? 어우 너무 슬퍼. 뭐야 점수 합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번 게임에는 다른데? 왜냐면 내가 말해줄게. 자 방금판에 제가 4점이고 라더가 5점인데요. 라더랑 저랑 이번판에 1점을 받았기 때문에 꼴찌인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개수 순서대로 지금 5,4,3,2를 받는거거든 점수를 아 저 개수가 점수가 아니구나 굿 잠시만 열심히 오디오 찍으셔 아가리 엄청 터셔야되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행도 니네가 하세요 아니 왜요? 정준아 니가 해 진행 이런 말도 있는거죠 아이고 아까 오프닝 생각이 나네 아이고 10개네 목도리가 목도리가 10개에요 10개 절대 제가 쉬고싶어가지고 이거 안쓴거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잠뜰 스킨벅 낀거봐 어로야 어로 죽었어 아이고 어로 잘가 야 녹여져 녹여져 잘가 꺼져 눈에 들어가면 꺼져 어떻게 타이타닉같다 자 컴밭 노우 겟아웃 꺼져 이제 잘해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공룡입니다 아 진행이에요? 네 네 오늘 트위 컨텐츠 할건데요 얼음세상 가볼게요 여보세요 어 두 명씩 팀을 짜달래 아 두 명씩 팀 너 한솔영이요 야 뽑자 그러면 내가 뽑기 해줄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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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라도 할게 스태프님 빨리빨리 준비해주세요 응 닥쳐 스태프님 빨리빨리 준비해주세요 야 재축하면 너 얼려버린다 오 공급기 오 발싹이라면 겁나 뭘 할라 그랬는데 야 내가 그 정도 안 받으면 된다고 야 여기요 네 뽑을게요 저 근데 저희 위에 있는 그 목도리 좀 치워주시면 안돼 이거 맞아요 공룡 덮개인거 같은데 느낌이 아니야 어 나 노란색 나왔어 아니네 공룡라더네 어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오오 와 나이스 오 나이스 어 약간 느낌 있네 그 나이스가 나이스인거 모르겠지만 나도 덮개 나쁘지 않은데 밸런스좋은데 응 요즘 덮개 잘해 좋아 얼음세상 그래도 수연이가 밥값으면 하지 근데 이거 빨리 빨리 이거 면세지 밖에 안나와요 두 명씩 팀 짰어요 아 짰잖아요 죄송합니다 보내드릴게요 슝슝슝 좀 조용히 하세요 찡칭되지 말고요 보내줍니다 네네네네 보내주세요! 아 어떡하다 이거 뭐야? 야 니가 낙실대 들어 뭔지 모르겠는데 어휴 난 여기서 쉬어 어휴 이거 컨텐츠는 뭔지 모르겠다 진행 읽어주세요 아... 읽어주세요 아 진짜 이해 안 되는데 알아서 속독 중? 여러분 속독 중? 모르겠다 컨텐츠 진행은... 아니 여러분 죄송한데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네네 그 저 방금 게임 이해 못해서 떨어진 사람인데 제가 무슨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무슨 설명을 해야 돼요? 에이 그래도 잠들림 우리의 진행마스터 빨리 설명해주세요 와서 민다 여기서 나 너 여기서 민다 아 그냥 저기까지 가래 잠들림 잠들림 빨리 읽어주세요 저거 빨리 난 지웠어 F3D도 자 시작 아 시작이요? 가래 네 먼저 저기 에메랄드까지 가면 되고요 중간 중간에 이제 괴롭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있을 수 있다고요? 야 쟤 엄청 빨리 가는데? 그니까 빨리 해주고 야 덕계. 덕계. 형준아. 야 덕계가 하는 동안. 형준아 놀지 마!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방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바툰 터지x4 오케이. 오케이. 형이 설치해. 형이 설치해. 아니 뭐 저런 거까지는 봤어. 아 오케이. 야 덕계야 너도 방해를 해. 야 빨리 와! 야 빨리 와! 아이 미치해. 우린 둘 다 죽겠어요. 둘 다 죽겠어요. 아니 공룡은 왜 죽었어? 야 수연이가 먼저 다 온 거 아니야? 아니 두 명 다, 두 명 다. 둘 다, 둘 다. 야 두 명 좀 뭐해! 다 이어놨는데, 미친! 아니 공룡 왜 죽었어 방금? 아니 수연이가 너무 뭐라 뭐라 해갖고 낚싯대가 들어있으니까 낚싯대로 죽잖아? 아 진짜 저 빡쳐가지고 여기 있는 커뮤드 블록 다 부술게요 그냥. 그걸 왜 부숴나? 그걸 왜 부수는데? 그걸 왜 부수는데? 그걸 왜 부수는데? 아 뭐야. 그럴 거 같더라, 그럴 거 같더라. 야 공룡아 얼른 와! 으하하하하하! 자 일단, 덕계랑 라더는 잠깐 나와있고 그 한 명은 이쪽에서 시작하고요 한 명 그쪽에서 시작하세요. 재밌겠다. 어디요? 낚싯대 그냥 하나씩 주면 안 돼요? 낚싯대 줄게 그럼 수연이도. 네, 여기서 해요? 여기.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먹먹은 끝? 아 먹었어. 먹었어. 네, 저 최근에 형준이 유튜브로 봤는데 고인물분들한테 뭐 배우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누가 먼저 한테 치냐거든 어떻게 보면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호전! 호전! 어! 숨었어요 일단 된거 아니야? 안걸렸지 안걸렸어 그거 위암하다 수연아 달려가기 달려가기 어떻게 될지 궁금하게 하거든요 야 뭐해 수연이 와 미치에엥 야 뭐해 수연이 와 미치에엥 옆에서 때릴려고 했는데 수연아 이 데메패배 원인을 널리였어 바로 수연아 누나가 꿀 빠는거 같아? 수연아 누나 정신차려 나 진짜 개빡치는게 뭔지 알아? 뭐? 그냥 정형준이 아니 아까 그냥 블럭 바로 쌓았으면 바로 이겼거든? 응 근데 지금 너 때문에 졌어 이.. 야 그럼 니가 이기지가 됐어 응 패배자 너가 못됐어 어 수현이 요즘 퐁다죽 리얼 어 수현이 왔어? 연습 좀 해야겠다 어! 얼어붙은 수현이기다 너는 지금 한 서빈 귀신이 두 개 붙었어 응 따뜻해 아직 마음이 따뜻해 다음은 이냉치냉 따뜻하면 안 되는 게임이죠? 이제 그래요? 이냉치냉 따뜻하면 안 되는 게임 이제 궁금하다 가보자 약간 기믹이 있나? 어! 어 저게 진짜 추워요 저기요 진짜 추워요 진짜 추워요 여기 하나 보내줄게 덕혜 일로 보낼게요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제가 보낼게요 아 덕혜 왜 보내기 싫지? 아휴 알았어 알았어 뭐가 잘 어울려 덕혜 지금 오시면 아 위에 보세요 여러분 위에 보시면 아이템들이 지금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아이템인 것 같고요 먹으면 따뜻해져나? 자 가루는 버티기 가루는 속에서 가장 빨리 얼어붙은 사람은 탈락입니다 에임이 좋으면 위에서 도움되는 물건들을 얻어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이거는 사람한테 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얼어붙은 사람은 탈락이라니까 자 가겠습니다 빠자면 좋지 오히려 시 bem 시작 으악? 잠시만 낚시때 뭐야 으윽 저도 죽었는데 10대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가 야 위에 위에 템이 이제 중요해졌어요 어 이거는 어 그게 난 저격당했어 오케이 저격당했어요 저격당한거 산거야 뭐 해주세요 어? 그런거야? 그냥 죽이면 안됐다는거야? 덕후야 너 그러면.. 아아! 저도 저격당했는데요? 아 얘들아 활 게임이 아니라고! 아 제가 위에 블럭 좀 리필해드릴게요. 와 위에.. 날 죽여줘. 자 이제 아이템은 거의 고갈되어가고 날 죽여줘. 덕계 이녀석? 어 덕계 템이 좀 있었어. 오 덕계 뭐 먹는다. 야 날 활로 쏴줘! 나 활로 쏴줘! 활로 안 쏴주죠 절대? 나 죽어! 언어 죽음 끝입니다! 아이템이 남은게 있나? 언어 죽음 끝이에요! 안 돼! 아이템 아직 좀 있어요. 오 덕계는 먹었어요 아이템? 일단 먹어. 안 돼! 나 죽었다! 위에 있어 근데 아이템 좀 몇개. 아 이제 아이템 거의 없다 이제. 하나 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케이! 나이스다!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나 산거지? 오케이. 아니야 이거 이미. 근데 어차피 공룡이가 탈락했기 때문에. 나 한 명 가지고 끝이지? 오케이. 꽁꽁 얼어 붙어버렸어. 그렇게 악착같이 나를 탈락시키고 싶었던거야? 덕라 팀. 와 결승까지 둘이 같이 갔어요 결국. 야호 이게 뭐.. 뭔가... 난 뭔가 방금 좀 서러웠는데? 수연이 아니었으면 쟤 둘 중 떨궈서 이겼는데 수연이가 그때 좀 잘했으면 이겼네 아 진짜.. 양심이랑 같이 얼어버렸어 아 수연이 때문에 3라운드 뒤졌네 쟤 또 간다 부산 마지막 부산 간다 이번에는 4라운드 겨울에 먹는 땡댕데이 인데 겨울에 먹는 길거리 음식이다 그런 건가? 찐빡? 퀴즈 같은 거 아니겠지? 퀴즈일 수도 있겠네 무슨 게임일지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렛츠고 형님 좀 잘 어울린다 어? 뭐야? 여기서 하는 거나 보네 겨울에 먹는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어 이 위에서 시프트를 누르면 이제 먹어지는데 너무 빨리 먹으면 머리가 띵해가지고 오히려 느릴 수 있다는 점 적당히 먹어야 돼 그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나 초딩 때 아이스크림 빨리 먹기 1등이었는데 아 진짜? 하단 마크는 공정하죠 여기도 반영이 되어있을지 오 재밌겠다 구경구경 자 어떠지 느낌을 잘 봐야 돼요 어? 과감하게 먹다가 오히려 덕개 손해봤어요 덕개? 덕개 다시 이제 천천히 뭔가 있나요? 어 근데 비슷하네 비슷하네 어 근데 지금 막판은 피 뭐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아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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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나 아 그릇까지 먹어야 되잖아 와윽 그릇차이 아윽 그릇이 설탕그릇이었냐고 근데 야 이거 이거 우리 셋도 해보면 안 돼? 아, 재밌겠다. 재밌어 보인다. 우리 패배자들도 합한만 하면 안 될까? 어, 됐다.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럼 꼴찌가 빙수 사주는 거야, 우리. 어? 왜 난리?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었어? 그래, 여기서 꼴찌가 진짜 꼴찌. 아이고. 아이, 맨날, 맨날 반칙패. 아, 반칙패, 반칙패. 꼴찌, 꼴찌, 그냥 꼴찌, 됐어. 아니, 미안. 근데 게임을 해보고 싶어. 리필, 리필, 리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1등한다. 오케이, 자. 앞에서 잘 찍어주세요. 얍. 시작! 3, 2. 1대면 하는 거야? 1, 1대 하는 거지? 1 없어지면, 1 없어지면, 1 없어지면. 시, 2. 없어지면, 없어지면. 야이! 먼저 없어져. 지금! 아! 따다닥! 아, 얼었어! 우리 학국에 꽂고.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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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염냥! 흐염냥! 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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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해요! 아아! 잘 먹겠습니다 수연님! 수연님 감사합니다 저희 빙수 다 돌리시고 2라운드는 너 때문에 진게 맞아 미지하네요! 쟤 진짜 또라인가봐 아아! 와아! 빙수 맛있다! 그러니까! 꼴 맛! 아니 그러면은 가장 따뜻한 남자는 한소린 거네? 아 역시 불꽃남자! 역시 병렬적이야! 뭐야? 뭐야 뭐 주나요? 우승 보상! 이상한 거 주는 거 아니겠지? 콩을 줬어요! 맹구 됐어! 뭐야? 그거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 그거 해주세요! 맹구 성대모사 맹구? 나 잘 못하는데 맹구 성대모사 오! 개똑같다! 개똑같다! 이 성대모사 맹구 성대모사가 아니라 형준이 성대모사 같아 아니 근데 진짜 형준이 형 무슨 소리지? 아니 감기를 줬네 진짜 개웃기다 이거 보상 와 너무 좋다! 근데 뭐 저희 저희는 얼어 죽었는데 감기면 호상 아니에요? 아니 야 도끼 왜 안 옴? 얘 왜 안 얼어요? 야 얘 패딩! 쥐 혼자 패딩 껴있고 있으니까 안 얼지! 아 그런거야? 너무 따뜻해 와아 아 재밌다 근데 야 재밌네 좀 당겨줘 국물 좀 아유 부러워 씨 야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게임 한번만 더 하고 끝낼까? 어때? 아 그럼 잡들림 제대로 못하던 목도리 게임이다 한 번 할까요? 목도리? 그래 목도리는 한 판 하자 그래 목도리 한 번 아 이거 아니네 나 그래 나 목도리 좀 아쉬웠어 야 나 펍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어 뭐야? 응? 나 튕겼어 뭐야 우승자는 꺼져 그래 쟤 빼고 하자 쟤 1등 했으니까 그냥 그래 야 허접 내전 또 하는 거야? 근데 잠깐만 아 다행이다 나 목도리에 콧물 묻을 것 같아서 솔직히 나도 가보자고 그러니까 왜 웃기네 고승자는 대외하고 하는 거야? 우와 야 목도리 아 목도리 다 될 거야 다 될 거야 어 나도 왔다 다 될 거야 와봤다 알아서 참여하세요 잠깐만요 아무도 안 써요 이제 안돼 근데 이게 언제 할지 모른단 말이지 그게 제일 중요해 이게 언제 그거 될지 몰라 야 근데 이렇게 존버하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안돼 아이씨 아이씨 내꺼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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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개 더운 거야 눈치게임이지롱 눈치게임이지롱 아 야 이거 대박 쌌다 이거 대박 쌌다 여기 대박 쌌다 내 목소리 동대문 시작했네 이거 야 도깨아 껴어 도깨아 껴어 도깨다 야 제복내라 됐어 이거 대박났어요 대박났어요 그때 지내요 물량품입니다 물량품입니다 이번 시즌 목도리에요? 지금 끝나야되는데? 지금 끝나야되는데? 이렇게 잘했는데 나 한개 나 한개 나 한개 룰 이해하시니깐 게임을 정말 잘하시는데 근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는건데 누나가 게임 룰을 이해했다는 시간선은 어떻게 됐을까? 어? 오늘지? 나는 그때 이 시간선 재밌어 님들 부담없어 네 콧물 와 감기다 와 감기맨이다 더러워 콧물질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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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야 심지어 이름은 벽돌이야 다 찍어왔어 아니 얼마나 단단하게 온거냐고 오케이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간단한 여름에 이런 콘텐츠 왜 찍어요? 샷클리 저 또또또 그만해 그만 왜 자식아 안 질려 언젠가 사람들이 믿어줄 때까지 이친씨를 매절에 고드름에 아주 그냥 언젠가 사람들이 이친씨를 믿어줄 때까지 계속된다 네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간단한 겨울 미니게임들 한번 즐겨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승은 라덤님 축하드립니다 야호 와 감기를 얻으셨어요 아 마지막에 이제 더끼가 그릇만 먹었으면 됐는데 좀 급했어요 그때 네 생각도 못했네 그러니까 나 난 이긴 줄 알아서 그릇 먹고 사실 그러니까 나는 그릇 거의 다 긁어먹어서 이긴 줄 알았는데 그릇을 먹어야 됐더라고 아 진짜 네 우승에 가까웠던 감기 안 걸렸으면 못했죠 아무튼 재밌게 오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안녕 아니요 아니요 꼴찌 참들이야 으악 으악 oup